많이 사왔어요 뷰도 샀고요 라면도 샀고요 돈까스 과자 사고 빵도 사고요 호대제가 많이 안 챙겨가지고 이 옷 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두운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라면을 먹고 싶은데 형한테 배우고 엄마? 하면 언제 되나 근데? 응 먹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계속 눌러야 되더라고요 어? 나 스프 넣었나? 스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몸은 좋고 잘생겼도 좋고 뭐 오버니 파이팅! 제가 한 번 형작용입니다 아 라면 뿐다고 하면 흑! 하고 이렇게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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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거리 눈이 너무 아프다 눈이 너무 아프다 눈이 너무 아프다 다시 예 친구 과자 타임 규지야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크림 빵이고요 아빠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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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왔는데 분명 아빠가 모르는 얘기 하실 거 같은데 생방송 포기신 거 같아요 아빠가 빼빼로인데 아 최근에 빼빼로데이가 지났죠 오늘 제가 또 눈을 보여서 사왔습니다 애플팬 아 진짜 금방 와 오야스민아 사이 If I was a boyfriend Never let you go 정국 오파 I love you 여러분들 지금 딱 11시잖아요 토끼 닮았나요? 야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어떡하지? 무슨 말을 해야 될지? 1분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저만큼 오세요 오야스민아 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안녕 See you again